자 삼성중공업보입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2.2% 빠졌습니다 고가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요 근데 오늘은 웬만하면 올랐으면 좋았겠는데 오르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가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은 조금 필요하다 근데 오늘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대략 한 이틀에서 3일 정도에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무조건 가격이 먼저 뜬다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그 가격이 먼저 뜨는 과정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 삼성중공업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기술적으로 22평과의 이격도를 좁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22평을 만나고 가게 됩니다 이 구간에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자 실적 기준에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려 볼게요 5년치 실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5년치 실적을 보면 계속 적자에요 23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에서 흑자가 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매출 봅니다 매출 19년도에 7조 3천억 그리고 20년도에 6조 8천억 21년도에 6조 6천억 성장이 없었죠 22년도에 5조 5백억 이렇게 돼버린 거에요 근데 23년도에 아직까지 업황이 회복 중에 있죠 그리고 업황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익이 돌려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한 가지 라는 거죠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 볼륨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는 건 업황 회복에 대한 확인이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26년까지 업황 회복 즉 볼륨 매출의 증가는 50%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주가가 먼저 반영 할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프리미엄을 얻고 가기 때문에 그쵸 25,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구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느냐 FLNG 해양 플랜트가 수주가 들어오면서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진행이 될 거에요 그때까지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타점 가격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지금 어떤 식으로 삼성중공업을 봐야 되는지는 제가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단 기술적인 내용에 인해서 반등 구간이 나오려면 이틀 또는 3일 정도의 바닥에서의 횡보 구간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쪽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중공업 없는 조선주의 상승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주의 대장은 삼성중공업이라는 거죠 최근에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을 했잖아요 현대마린솔루션 자 여기 상장을 했잖아요 상장을 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흥행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HD 현대중공업이 강세를 보인 구간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보다 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죠 삼성중공업이 삼성중공업이 강하지 않았으면 현대마린솔루션이 아무리 기대감을 가지고 상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좋은 조선주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 정도의 시세가 나왔을까요 즉 주식시장은 몰려 있다는 거고 그 몰려 있는 부분을 내가 꾸준하게 이해하고 판단했을 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나와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떤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왜 삼성중공업을 보는지까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재룡산업 올라가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죠 삼성중공업 뭐예요 신고가죠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 보고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룡산업 어때요 35% 며칠 걸렸어요 2박 3일 그쵸 중간에 매매를 한번 더 했으니까 1박 2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누가 뭐 화살표 매매를 하네 뭘 하네 이런 거 막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지속적으로 추적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그 상황에 대한 이해는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 있다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엔 이수페타시스, K메탈, 캠트로니크, 성우전자 다급등 나왔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눌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HLB가 항한가를 갔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 그리고 삼성전자도 밀리면서 시장을 눌렀고 삼성중공업이 하락한 이유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신고가 구간에 있고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시장보다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인 게 지금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공략한 종목군들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그쵸? 제가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 매도, 2% 수익, 어저께 매수, 매도, 8% 수익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든다는 거고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 그리고 좋아요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즉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강한 종목,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 즉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실시간 타점으로 모두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에 맞춰서 삼성중공업을 보면 명확하게 제가 왜 하는지 아실 겁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그렇죠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올라왔고 올라가는 구간이라면 앞으로 좋을 내용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좋을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가격을 보고 타점을 잡아야 된다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고 수주 실적에 대한 부분 그쵸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2월달 2월달 내용인데 자 내용 보세요 삼성중공업 나홀로 수주 질주 비결은 해양플랜트 그쵸 해양플랜트 수주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실적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FLNG가 아니라 친환경 LNG 선박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FLNG 이건 해상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이런식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요 삼성중공업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조선주 한국에서 이 조선업은 세계에서 배를 가장 제일 잘 만드는 세 가지 업체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럼 다른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 있을까요? 아니죠 망했어요 경쟁자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또 눌러줘요 그것조차도 의제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죠 비결은 해양플랜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신고가를 갖다는 게 중요합니다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타점을 어떻게 잡을지 모른다 그 구간을 첫 번째 신고가 구간부터 잡자 그 신고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시작 전이에요 다 47분 47분 8시 47분 그쵸 46분 다 장 시작 전입니다 신고가 구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가 가능한 거고 이 매매에 대한 내용을 그쵸 원리가 있겠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무엇보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겠는가 혹시라도 손절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가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중공업 자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다 공유해 드리고요 무엇보다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봐야 되고 가격을 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봐야 되는 내용은 언제 효율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내가 어떻게 이어갈 건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되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 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